제주시 산지천 마치 동자석과 돌하르방을 섞어놓은 듯 한데요. 동자복은 사람들에게 미륵으로 불렸습니다. 이곳에 찾아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어왔는데요. 가정의 평화와 그리고 재물, 등남을 기원하는 석상입니다. 불교와 민간신앙이 만난 석상엔 제주의 미학도 깃들어 있습니다. 동자복 미륵은 하르방이기 때문에 남성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의 입장에서는 투박하면서도 강건하고 그리고 웅건하면서 굳건하기 때문에 어떤 그 성격에 있어서도 제주를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석상입니다. 눈동자가 이중양각이고 귀가 삼자형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선 후기에 여행했던 제주 석상의 특징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민흙 석상은 제주성을 사이에 두고 서문 밖에도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석상. 온화한 얼굴과 가슴에 얹은 두 손. 얼핏 비슷해 보여도 동자복과는 다른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 서자복 미륵은 동네 사람들이 큰 어른이라고도 해요. 이 큰 어른은 사실상 할망을 상징하는데 할망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성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곡성과 아주 온화한 표정을 갖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초생달 모양의 귀를 갖고 있는데 하르방인 삼자형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석질이 다른 기자석이 있어요. 이 기자석은 아들 낳기를 바라는 부인들이 걸터 앉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등남한다는 이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동네 부인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서자복은 특별한 복을 선물해주는 할망신입니다. 이곳에 와서 치성을 들이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옆에 있는 기자석은 동자불로 불렸습니다. 신과 함께 살았던 섬 사람들 동자복 서자복은 지주인들이 마음을 기댔던 든든한 할망 하르방이 아니었을까요?